전화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맨토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에 전화 주셨어요? 저는 영풍정밀이고요. 14,600원에 20%.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뭐 지분 이슈 이런 것 때문에. 네, 그래서 물어봤어요. 힘들지 않으세요? 네, 힘들어요.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. 변동성이 세서 그래요. 어쩔 때는 거래가 붙을 때는 세게 움직이고 거래가 없을 때는 계속 떨어지니까, 그죠? 그럼 이런 종목들은 뭐를 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거래를 잘 봐야 돼요. 이 종목이 올라올 확률이 있을까요? 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? 지금 돌리고 있는 것 같아서. 그렇죠, 돌려요. 돌리고 있는 자리예요. 돌리고 있어요. 그동안 어때요? 거래. 그러면 추배를 해도 될까요? 조금.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계속 볼 수 있거나 보지 않으면 변동성이 세서 타이빙을 놓치면 되게 어려워요. 그런데 내가 다 보고 있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매수매도 하면 돼요.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. 왜 그러면 거래가 없거든요. 이 종목은. 거래가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. 이렇게 거래가 튈 때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거래가 거의 없어서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유동성에 빠져요.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쭉 내려오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을 내가 대응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사서 나오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. 그건 우리 시청자님의 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사람은 잘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대응을 못 할 수 있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내가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사서 단가다 줘서 빨리 나오면 돼요. 거래가 조만간에 붙을 거거든요. 언제가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캔들하고 거래를 보거든요. 거래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물량이 없이 당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가 전일 거래랑부터 100% 튼 날 있잖아요. 장중에 지금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. 어제보다 거래가 조금 더 많거든요. 그러면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, 이 종목은. 그래서 여기서 끝난다고 거래가 조금만 더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사서 빨리 나와야 돼요. 한 번 얘는 테스트를 잘해야 돼요. 튈 때도 이슈가 때려면 이 종목은 23%까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타임을 놓치면 손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타임을 잘 잡고 대행하시면 될 것 같고 14,000원까지는 보여요. 아, 네. 그런가요? 네. 그때까지 보여요. 빠져나올 수 있어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 또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. 오늘 뉴스페이퍼 보시면 영풍하고 고려, 아이언 쪽하고 또 얘기가 있을 거예요. 뉴스 한번 잘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